오늘 제가 드디어 전섭 최강도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약 3년 동안 존버를 했죠 도대체 전섭에 럭36% 도미는 언제 나오냐 오늘 스카니아에서 어떤 광부 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뭐냐 아이템 획득량 매소 획득량 이렇게 3주를 뽑으시려고 3주 리타를 일단 뽑으시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헤비하신 분께서 불큐를 돌리시다가 갑자기 이게 뜨셨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게 뭐야 36% 도미가 드디어 떴습니다 심지어 제가 놀금 공룡리턴 작 할 거고 놀장 12성을 칠 건데 아주 운 좋게도 퍼이노돔입니다 퍼이노돔이 아랫잠재 냄새난다고요?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하고 돌리려고 존버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못사냐 이거 야 빨리 하나 페이백해 코수염 베레모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공부하다 말았다 내 얘기하네 올스텟 두 줄에 유효한 줄 띄우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밀어버립니다 절대로 올스텟 짜리는 쓰지 않는다 무조건 지금 기념으로 사온 기념으로 레디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3성 아 23성 도전? 23성 도전고 괜찮은데 야 오늘 23성 도전하자 맞는 말이다 나중에 놀장 칠 거예요 놀장 네 이거를 밀어버리는 이유가 저는 이런 괘씸한 스타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놀시비만 쓸 거기 때문에 바로 터뜨려 줄 거예요 가오 없게 이노센트 바르진 않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3천원 트월킹 2천원 트월킹이었습니다 아 기껏 주신게 이렇게 아 3천원 감사드립니다 그럼 3천원이었다고? 와 지금 오늘 몸이 너무 아픈데 일단 해볼게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트워킹 할게요 그러면 아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토할 거 같아 자 갑니다 출발 3,2,1 우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 생각에 오늘 붙을 거 같은 가호가 나를 어 휩싸고 있거든 지금 3% 성공할 거 같습니다 왜냐? 엊그제 제가 뭔 짓을 해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떴냐 떴냐 나 안 볼래 지닐라 때도 나 안 봤어 지닐라 때도 안 보니까 성공이 있더라 자 채팅창 먼저 봅니다 5 4 3 2 1 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22성 복구할게요 자 실패 자 실패 20성에서 찬스 타임 보는 건 쉽지 않죠 자 21성 그 다음 22성 실패 아 심상치 않다 잠깐만 제발 아 잠깐 매소가 없어 어떻게 일단 안 터졌어요 23성 재도전 갑니다 될 때까지 할 거 우와 와 와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저 돌려볼게요 20성 스타 캐치 하면은 터집니다 하면 터져요 하면 터집니다 성공 요것도 그냥 이번에 왼쪽 끊어치기로 어 뭐야 왜 렉이 걸리지 잠깐 타임 성공 그 다음에 어 그렇다면 이거 오른쪽 끊어치기로 간다면 과연 과연 아 터지진 않아요 이번 왼쪽 끊어치기 자 그 다음 22성 되돌리고 22성 되돌리고 아 그래 야 누가 가오떨어지게 스타포스 도미네이터를 쓰냐 어 23성 도전 23성 도전 고 곡씨님 바로 이분께서 여러분들 에디셔널 에디셔널이란다 요거를 팔아주신 분입니다 판매자 분이십니다 아 세상에 이거 뭐야 와 아까 돌리다 남은거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곡씨님 평생 평생 진짜 못 받으세요 칭랑갓 형님 와 진짜 고맙습니다 에디셔널 큐브 와 라테형님 자 주문에 얹어 싹 다 어 잠깐만 명우님 지금 방송 안하십니까 와 이분을 실물로 뵙다니 리얼인가 꿈인가 권순경님 3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네 네 무슨일이세요 와 명우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스카 월드리프 기원 와 선배님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명우님 와 이걸 주시네 감사합니다 무럭 꿇고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4 분명히 MP다 7MP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제발 제발 아 선 넘었습니다 까비까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확인 세줄리오 떴대요 아 아 아 아 돌리 아 아 돌리기전하고 똑같은 옵션 나와버렸는데요 아 아 아 아 세상에 인트 오퍼럭 방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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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MP 방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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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유노수님 777개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이동스킬금지 확인 지금이요 아까 멜랑곰님이 거의 뭐 아 아 아 이거 트월킹인데 개빡친다 아 어쩐지 갑자기 그 매갈이 없는 경작 트월킹 황 odge 왼쪽 왼쪽 마이 bri 왼쪽 이동 가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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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